그 여기부터 이제 저 한번 시작해보기로 하고 여기다 이제 저 알스토메리아를 한번 짠떡 심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저쪽에서 가지고 와서 이걸 뽑는게 나을까 일단 위에만이라도 좀 살짝 없애기라도 하고 안에 뭐 있어요? 거미 응? 거미? 응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이제 위에 멀치를 갖다가 그냥 쫙 해버리고 세희야 저 이쪽 오면 네 여기 저 그 알스토메리아 저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11시에 수업 있습니다 두세 판 정도만 가져가면 어떨까 11시요? 네네 3 4 5 6 7 8 한 10개 심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냥 한꺼번에 그냥 사실 나중에 자리 잡으면 예 자리 잡으면 지금 요 숫자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비슷일거야 раз 원래 여기가 잡초는 어디를까요 잡초님? LES 여기는 잡초가 이제 10개? 1 2 3 4 5 6 퀴소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하심 여기는 정이 멀칭 메리irens 해놓으니까 파세지로 확실히 잡초가 돌 올라온거야 네 모로 할까요? 아주 작게 올라온다든지 오 여기 쌍주 그거 맞아? 기대해봅니다 깊숙이 심는다 침묵은 깊숙이 심으면 좋아하지 않아 너무 낮은 것도 그렇지만 딱 맞춰주는 게 좋지 깊숙이 심으면 숨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깊숙이 심으면 숨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깊숙이 심으면 숨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좀 가깝긴 않네 간격이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흙을 흙을 터는 것은 좋지 않아 아 네 그 흙을 터는 것은 좋지 않아 이제 뿌리가 너무 이렇게 감겨져있으면 그 이제 그대로 넣으면 방금 지금 휘원이 넣은 것처럼 그대로 넣으면 이게 이제 계속 감겨서 얘가 이제 방향을 못 잡거든 예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좀 뿌리를 방향을 잡아준다 생각을 하고 이걸 펴주고 펴주기 위해서 이제 방향 잡아주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서 그 자리를 잡게끔 해주는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저 처음 그냥 손 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한 실수가 흙 털어버리는 거 잔뿌리 안 건드는 게 최고야 안 건드는 게 최고인데 이왕에 뿌리 건들 거면 방향 잡아준다고 생각해주면 좋지 이제 이제 불 내려와서 안 빠지면 이제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래 이제 뜯어내고 이제 해야 되겠지 조금 더 넓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좀 살짝 높지 그게 아니 근데 뭐 그게 나쁘진 않는데 이게 이제 자 봐봐 지금 이걸 갖다 봐봐봐 어 아래가 이제 이게 좀 이제 많이 엉켜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음 아래만 좀 풀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게끔 좀 해주고 이제 아래만 이렇게 조금 뜯으면 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펴준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사실은 이렇게 저 다른 곳에서는 잘라버리거든 네 이렇게 저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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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가지고 이제 넣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펴는 거죠 네 그 정도 해놓고 너무 이제 흙을 너무 털어버리는구만 자 이제 심어서 좀 얕다야 네 좀만 더 여러분 한번 심어보게 그러면 이게 심고 이제 물 주잖아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 지금 이 화분에 있는 흙하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흙하고 이게 물성이 안 맞잖아 네 물이 그 실제로 이 이 심은 곳에 안 들어가게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지금 물주머니를 지금 저 뒤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주머니를 만들어 놨잖아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저 그 화분이 이제 이 정도였으면 어쨌든 그 화분 안으로 이제 저 그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 흙으로 들어가고 이제 어 이 원래 있던 화분에 그 흙하고 이제 이쪽하고 이제 물성이 다르더라도 이제 뿌리가 이렇게 그 이겨내고 옆으로 뻗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안 그러면은 지금 그 지금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칫 물주면은 이제 이 옆으로만 이렇게 가버리고 여긴 정작이 물이 안가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도 이제 물을 어떻게 해야 이쪽으로 들어갈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주머니도 만들어 주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에 물이 들어가게끔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게 넓은 편이 아니니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다 봐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그 실제로 물이 어 지금 요 안에 지금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거에요 아니면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얕지 요 안에 이게 좀 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돼주는 것도 괜찮긴 하겠는데 일단 전체를 갖다 만들어 놓고 봅시다 식물은 좀 심어들 봤어요? 식물이요? 응 저번에 토요소 그거 이거 할 때 빼고는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그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그 중간에 이렇게 좀 그 이 정도에서 네 끊었으면 이렇게 넘어지진 않고 이제 광합성이라도 하게 지금은 다 뽑아버리면 좀 이제 식물이 보다 낄 거 아냐 네 놔둘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다 죽어있는 것 그러니까요 죽어있는 건 뽑아야지 뭐 어떻게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살릴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가운데도 심을 수 있겠다 어 예 쭉 뽑으면 돼 아래 잡고 아래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쭉 뽑으면 돼 네 정말 많이 자랐네 뿌리 쪽이 네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사실 다들 멀칭을 안 하는데 멀칭을 해주는 게 좋아 종이 멀칭이요? 뭐 이제 그런 이제 나는 이제 저 파세지 멀칭을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어떤 멀칭이든 뭐 비닐은 좀 그렇고 네 네 네 야 이거 뽑아버려도 되죠 다 관리를 안 하셨소 그냥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네 아예 잊어먹었구만 네 틀 밖으로 흙 안 넘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 넘어간거 이렇게 주워주고 반대편으로 흙을 화면 좀 낫지 흙 이게 이제 저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밖에는 심을 수 있는 시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여름 정도 되면 뭐 옮겨 심는 게 쉽지 않거든 그럴 때 이제 학원에서 그대로 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저 그 땅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박아두고 그리고 이제 저 그늘 만들어주고 이제 저 계속 그 미스트로 이렇게 물 뿌려주면 그러면 좀 이제 간신히 살지 그러지 않으면 열에 한 아홉은 죽어 나무 같은 경우는 여름 시즌은 너무 힘들어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매갈이 없어서 세워주려고 저렇게 유흥죄로 유흥죄로 유흥대를 꼽잖아요 꼽다가 뿌리를 하다가 뿌리가 좀 다치기도 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지주 때 이렇게 꼽으면 뿌리가 다치지 않냐 뭐 조금 다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그 야외에서는 지금 이제 어 넘어진 애들 넘어지는 그런 개통은 버려야지 사실은 지금 이제 저쪽 한번 벗과 이런 친구들은 지금 이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제 저런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정도면 안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키 작은 애들을 지금 이제 저 여기서는 어 추구하고 있지 어 그래서 지금 알스메리아가 다 이제 종류별로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키 작은 애들을 지금 찾고 있어 이게 이제 그 물을 줄 때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식물에 이렇게 튀기지 않도록 주는 것도 요령이야 어 거기에서 이제 병원균들이 이제 막 그 갈라 붓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 유념해서 이제 한번 줘보세요 칠게요 그 아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쭉 다 집중적으로 주면 좋죠 마이크를 건네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물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로 안 돌리고 앞에 걸로 돌려 어 어 에 주에 물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. 한참 생산할 땐 많이 먹죠. 근데 야외에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돌려볼까요? 아, 지금 10시라고? 네. 생각보다 시간이 안 지났네. 다 눌것이 아니었구나. 지금 몇 시까지 들어가야 돼? 저는 11시에 수업입니다.